에이 마더 어머 우리 집에 왜 가? 내가 언제 김치 달랐어? 아 내 돈 주고 샀지가 내 줄이지 은행 돈도 내가 같아 다른 집 딸년들은? 다른 집 딸년들은? 다른 집 딸년들은? 다른 집 딸년들은? 다음 달에 올게 친구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에이 팔색 조각인 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아이고 아 놔! 에이 폐! 야야야야야야 진짜 안나 이봐 못나 그냥 엄마 아 아 늙어서 연애하라면 이제 아 민혁이 꺼부터 가야 되겠지 잘 잤냐? 꼬마야 나를 귀찮게 하는 건 싫어 내가 그걸 감당할 이 신경이 강하지가 못하다군 나 알지? 너 진짜 나 몰라? 정말 아 잘했어 잘했네 놀랬어? 절하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아니에요 니가 편하고 있어 좋았어 먹고 싶고 먹었어